야! 여기 그... 어허 또 이런다 또 왜? 왜? 저의 권들이란 둘 중의 둘 중의 이따가 그래서 라드직이 어딨는데 라드직 저기 있나봐요 왜 라드직 저기 와있지 난 당연히 성에 있을 줄 알았더만 아 쓸데없이 여기서 20원만 냈죠 지금 어쨌든 저장하러 온 것까진 좋았는데 당연히 여기 라타에 있을 줄 알았지 아니 왜 저기 있어 라드직 어 언제 또 가 자동이동 안되나요 V-O프로 자동이동 아 이거를 이렇게 하네 어 너 다 퇴근한거 아뇨 아 아니네 말있네 깜짝이야 진짜 아 어쩐지 말이 하나 더 있구나 그래서 찌개 어딨니 라드직이 어딨어 아 이새끼 여기서 폼 잡고 앉아있네 아 이러니까 못보지 아 뭐하세요 단서 찾았어여 단서 찾았어여 단서 찾았어여 간단히 얘기하지 또 찾았어여 안녕하십니까 아멘 어? 돈 주는구나 $5. Something like this wouldn't you give to a prince to If he'd stolen they could've sold them Those were fine animals Exactly It's not about the silver It's something else But what? Creating fear That. such great terror that you won't even squeak when they come to cut you off Never mind raise your hand against them Fear that'll root you to the spot 분포 분위기를 조장하려고 한거구나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것을 배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심하세요 생각보다 좀 비싼 것들이 있네 여기도 잡을 때가 있네 생각보다 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 세계에 털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사람들이 지장이 없을 정도인데 이 정도면 우지츠로 가랍니다 이게 뭐야 새로운 활동? 이게 뭔 소리지 우지츠로 가라는데 여기구나 레오에츠는 어딘가요 힘이 있을 것 같긴 한다 5부나 지나서 탈름버그까지 우지츠로 가라네요 오 개먼데? 와 이걸 또 어느 세월에 가죠 네 뭐 탈름버그까지 자동이동 누르면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더 가깝긴 하죠 달려가면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장은 되어있는 상태고 저장은 되어있는 상태고 저장은 되어있는 상태고 오 개먼데? 더äng 보헤드 가야죠 메인 퀴이기도 하고 또 수풀 가로질러 가야 되네 이 수풀 건너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길이긴 한데 이렇게 가는 것보단 길 따라가는 게 확실히 빠르긴 할 것 같아요 수풀은 건덕도 있고 자유물도 많고 하니까 차라리 길 따라가는 게 빠르게 움직이는 길이긴 하겠네요 이 길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수풀이네? 이 길인가? 어 맞네요 이 길 따라서 건너가야 되죠 더 가야 되는구나 이 길 따라서 헷갈리네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그 사양터고 더 이리로 가야 되죠 사양터 끼고 가야 되는구나 음? 여기? 쏙 가면 되는 것 같은데? 이때는? 뭐야? 뭐야? 뭐지? 뭐지? 아니 이런 거짓들이 부자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네 현실적이네요 이 시간에 이런 길에 거지가 있을리 없잖아 희생하잖아요 그죠? 심리적 가심에 의한 기절이었어요 국어를 하려면 도시로 가있어야지 마을이나 어 연못도 있네 아 저 마을이 우치층가봐요 이야 굳이 츠에 도착을 했어요 음 이야 와 와 리쁜거 보세요 와 와 어 왜 사람들이 모여있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뭐 갑자기 컷신 있네 순이 났나보네 아이 로봇 으 아 이중 으 에이 으 이케 아 에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거잖아 그러면 꼬리짜러기가 했나보네 꼬리짜러기죠 아 겨우 찾아왔는데 이미 죽어 있었어요 아하... 종고씨는 뭐하는 애요? 왜 다리를 절었음? 아니 모르는구만 상한정은? 흠... 아... 모르겠어요. 지난 몇몇 동안 어디 갔지 않았어요. 계속 집에 갔지 않았어요. 그런데 항상 온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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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갖. 도대체 뭐 때문에, 음... 아직... plastic을 보기에는 흡입하더라? 그분은 몇 간에 눈을 봤지? 왜 저를 눈에서 본다고 생각을 했지? 누군가가 눈에서 검색하셨어? 누군가 누군가가 어디 있었나봐요? 누군가가 너희호흡 대답에서 온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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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갖 사람은 없소 샴푸가 아니러 가있지? 루이보쉬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루이보쉬에 대한 다른게. 마을사람한테 한 번 물어볼까? 사벨? 네임드네. 루이보쉬에 대해 말해봐. 내 이름은 사란의 루이보쉬에 대해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물어보겠는데. 과연 으깨봐. 루이보쉬에 대해 말할 수 있는지 안죽니다. 저에게 말해주는? 루이보쉬에 대해 말하지 것 같습니다. 루이보쉬에 대해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Careful. 이 방식으로 전달은 안전한 지가? 루이보쉬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루이보쉬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아주 안타가가? 루이보쉬에 대해 알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루이보쉬가 너희호프가 제거했는지 모르겠어요. 루이보쉬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루이보쉬가 누군가가를 지도한 사람을 통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예요? 그는 아저씨였어요. 와 완전 아싸였네. 어떻게 찾죠 그러면? 그렇게 방법이 없네? 연관점이 있어야 뭐 이렇게 투자를 하든가 하지. 이어서. 임무. 이런 사람들에게 전름발이 누워서 아는 곳이 없는지 물어봐야 해요 지금 계속. 아 유용한 정보라. 루미르 너 대답해봐. 어떠셔리 알아봐. 그러고 싶은데요. 그게 나의 방문입니다. 수하늘로 사하늘로 사하늘로 사하여 나의 방문을 살고있어요. 이제 내 방문에 고기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어요. 지금 괴로워지게 하고 있는지 말해. 물어비게 하셔리니. 아무것도 안사랍. 같이 이유로 사하니 깜짝이야. 네나마. 그런데 두 명랑이 없는데. 난 낌새 교회 교회 같구만 새끼 교회 루고시가 재생하는 데 노이호프가 죽었지요? 그 밤에 타벤에 도착했었고, 그곳에 누군가가가가 있었는데, 그곳에 도착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휘청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천사의 눈을 띄는 게 아니라, 그곳이 된 건 나는 모르겠네요. 뭔가 본 사람이 있긴 있네요. 예전에 본 사람이 있겠네요. 공술 전문가 도시에 대해 말이오 이상한 사람이었어. 항상 술을 마시고, 나쁜 기분을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는 어떤 아이디어를 알 수 있을까? 최근에 어떤 게 궁금해? 최근에 그를 많이 봤어. 그 타이밍에 안 봤어. 저녁때문에 못 봤어. 아, 깜짝 놀랐네. 이 순간이 죽였어. 나 식겁했어. 그 순간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어쨌든 지금 보면은 사람들한테 다 일일이 물어봐도 되긴 할 것 같은데 화술이야 오르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화술이야 하다보면 오르겠지 수호님 찾아가야 되네요 어디 있으려나 쇠가 있나 이 맵에 어 저기로 가래요 아 A로 가죠 오 빠른 이동 장소 뭔 소리요 뭐죠 뭔 소리요 뭔 일이요 마을사람 도적이면 도적을 잡아야겠죠 뭔데 뭐냐고 도적이여서 잡았어 도적이여서 잡았어 가벼워 가벼워 뭐 뭔 일인줄 모르겠네 아니 저기 아 여건 도둑 든 걸 들켜가지고 쫓아가고 있었던 상황인가 아까 거의 모여있던 애들이 다 이렇게 흩어진 것 같아요 그건가 본데 교회가 여기 여관도 있어? 여관라는 것 같죠? 여기 제빵사인데? 여기가 여관인가? 여관이 있으면 방 하나 얻어두면 되죠 아 선술집? 여관주인? 벽 같은 거네요 당을 빌리죠? 정구임대 통정하도록 하죠 180 180 세는 것만 뭐 못파냐? 음식들을 좀 파네 세비어 슈네터도 팔고 여관을 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세비어 슈네터로... 내 집이 어딘데 여기요? 내 방 어딘데요? 내 방 어디요? 가라? 아 이건가? 아 여기죠 여기 이 상자도 제꺼인가 본데 이 상자 내꺼죠 됐죠 이정도면 상장을 한번 하죠 밤이니까 상장하고 상점 있으면 한번 또 한탕 해야죠 어차피 지금 사재 자고있고 밤이고 하니까 할게 없으니까 일출한 마을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에서 글 배우는거고 한번 뭐가 무슨 각인지 한번 가보죠 흠 900원? 잠시만 저쪽으로 가야되는구나 저한테 지금 뭐야 흥려품점 칼? 뜬금없이 칼? 왜 이게 뜬금없이 칼이죠 물약성점 물약성점인가 보다 서기 여기 서기네 집 뭐 칼이라고 뭐가 떴는데 뭐 칼이라고 뭐가 떴는데 상인 식목품점 여기는 뭐 대장간이고 무기고도 뭐 그런거 없나봐요 사육장 같은데 사육장 같은데 사육장 같은데 이거 뭐야 와봐 한번 가보죠 저기 뭔지 아 여기 궁술경기장 아 아까 보니까 궁술교관이 있었죠 뭐 나한테 궁술을 좀 돈주고 배울 수 있겠는데 상인 아까 뭐 칼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뭐고 저긴 뭔데 가보죠 뭐 아니 그거 못 뛰어넘어 진짜 이거를